중간 중간 보고 입니다 야 여러분들 부싱하고 베어링 인데요 여기 있는 부싱이 베어링하고 사이즈가 안맞고 그 다음에 이제 늘때가 있고 안될때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야 여기는 베어링 아니고 딱 집어넣고 쪽에 오우 빠졌다 이렇게 딱 집어야됩니다 손 못생겨도 이해해 주세요 정비는 잘하면 되죠 못생겨도 맛은 좋아 자 제법 계속 하겠습니다 오킹